안녕하세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현실을 20년 전 화질로 기록해주는 토익 카메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바로 출력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구입해보았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워를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요 귀여운 음악이 중간까지 나오다가 끊어지네요 사진, 동영상, mp3, 플레이백, 게임 등의 모드가 있고요 사진, 영상 모두 셀카 모드가 작동합니다 기본 화각은 측정해본 결과 풀프레임 기준 35mm 근처이고요 사진에서는 즐거운 느낌의 다양한 필터가 있습니다 프린터 표시가 켜져 있으면 찍는 대로 사진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미 찍은 사진도 플레이백에 가서 인쇄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출력되는 종이는 영수증 같은 질감의 느낌이고요 열로 굽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를 찍어도 그 20년 전에 아련한 느낌 그 기억 속의 느낌으로 나온다는 점이고요 이걸로 찍으면 찍히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 없이 즐겁게 즐기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도 뽑아 드리면 한 번 더 놀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촬영이 즐거웠습니다 그럼 촬영 샘플들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빠! 바빠! 오늘은 재미있는 장난감 사진기 소개해봤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나왔지만 찍는 재미가 있어서 어른도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 편집, 색보정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